안녕하세요 컨셉단 약초TV입니다. 오늘의 약초는 남사등입니다. 남사등이란 노박등굴의 줄기를 말하는 것으로 오늘의 주약재는 이 노박등굴의 줄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박등굴은 다른 나무를 감고 올라가거나 비슷함이 기대어 자라고 있고 열매가 달리면 노란 껍질 속에 빨간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수는 봄에 나물로 아주 맛있게 먹고요. 주로 물을 좋아하다 보니 연못가나 겨울 주변 또는 산초잎의 겨울 주변에 많이 자생하고요. 겨울에 약초산행이나 등산을 하다 보면 산초잎에서 노란 열매 껍질이 있고요. 또 내부에는 빨간 씨앗이 아주 초랑초랑 많이 달려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노박등굴이고요. 그 열매는 주로 여성들의 생유불순 생유통에 많이 사용하고요. 또는 남성들의 강정약재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이나 줄기는 청혈작용 피를 맑게 하고요. 또는 지혈작용 진통작용이 매우 뛰어나서 관절념 관절통 리마티스 관절념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노박등굴입니다. 사실 노박등굴은 뿌리를 채취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은 우리가 보통 특별한 장비 없이 뿌리를 채취하는 것은 매우 힘들죠. 그래서 줄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줄기를 채취해서 사용하실 때는 겉껍질에 지지분한 것을 칼이나 낫 등으로 최대한 긁어버리고 사용하며 어떤 분들은 사실 밖에 있는 껍질을 모두 벗기고 쏙심을 사용하는 분이 있죠. 옳지 않습니다. 주약효는 껍질에 다 있고요. 이것 외에 다른 약지에도 껍질을 버려서는 안됩니다. 외부에 지지분한 것만 긁어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잘게 잘라 큰 것은 쪼개서 말리고요. 기계가 있다면은 대각선 방향으로 즉 슬라이스로 썰어서 말리는 게 가장 좋고요. 최대한 말려서 쓰십시오. 술을 담거나 달여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남사등 줄기를 잘라보면 내부에는 약간의 갈색의 심이 있고요. 조금 또 나이가 많이 먹은 것은 가운데 심쪼개가 썩어버리고 텅 빈 것이 있죠. 그러나 약으로 쓰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주약효는 관절염, 관절통 또는 뻣뻣한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요. 또는 치질, 혈액순환 장애로 오는 고혈압, 당뇨, 그 외에 잎이 무성할 때는 잎을 채취해서 짓지어 피부질환에 바르기도 하고요. 또는 부엿을 했을 때도 잎을 짓지어 발라도 좋습니다. 줄기는 남사등, 뿌리는 남사등근, 잎은 남사등 옆이라 하여 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남사등근, 줄기나 뿌리를 채취해서 꾸준하게 쓰면 사실 관절에도 좋지만 강정약초로 남자들의 아랫돌이 붉은붉은 힘을 쏟게도 하는 것이 이 남사등근이나 남사등입니다. 그러니 줄기를 채취해서 많이 활용해 보십시오. 아마 남자들 아랫돌이가 붉은붉은 힘을 쏟고 관절이 부드럽게 되고요. 또는 통증을 먹게 하여 아마 노인성 질환에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남사등 잘 활용하시어 모두 건강하십시오. 저는 한국전통약초연구소 교수입니다.